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입니다. 자, 2024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평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수능이 30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학력평가에 대한 총평이기도 한데요. D-30일 학습법에 대한 것도 뒷부분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고사였습니다. 알겠죠? 제 학생들만 응시를 했겠죠. 그리고 제 학생들은 각자 출력하셔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괜찮아요. 구평보다 어렵습니다. 자, 구평, 성대평 받으셨죠? 2등급이 없어서 상당히 조금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정도 수는 아니었어요. 6평, 구평보다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총평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1, 2, 3단원 문항구성은 9, 6, 5. 계속 9, 6, 5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한 문제가 1단원에 더 나오고 2단원이 5문제로 15,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수능만 딱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계속 9, 6, 5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저 9문제 중에 뉴턴역학이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문제는 연력학 하나랑 특성성이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계속 9, 6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문항구성 참고하도록 하시고 킬러 유형 문제,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20번 문제가 정답률이 27%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말하는 킬러 문제는 한 30% 전후를 우리가 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빼놓고는 전반적으로는 준킬러급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률 40에서 50, 50 초반까지 그렇게 출제가 되었다. 많이 틀린 문제들은 18번을 역학적원해지고 이거랑 20번, 그 다음에 19번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틀렸는데요. 얘가 난이도가 조금 확보가 됐다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뭐 적당했다. 문제들도 이제 기출 유형들 위주로 출제가 되어서 기출 문제를 풀고 예상 문제들을 꾸준히 풀어봤다면 물론 뭐 스타일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은 있었겠지만 대부분 기출의 바운드리 플러스 약간의 더 추론 이 정도 연습만 잘 되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수능도 마찬가지일 거야. 6월, 9월보다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는 있을 텐데.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그래야 변별력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9평처럼 나오게 되면 우리는 물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알겠죠? 그래서 6월, 9월보다 이번 10월 학평은 난이도가 좀 더 있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들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고요. 계산량 자체도 최근에 스타일상 적어요. 계산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건 수능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모의수도 마찬가지예요. 추론의 깊이가 깊냐 안 깊냐. 이런 차이만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량 자체는 적었지만 개념형 문제들이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동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꽤 많이 틀렸어요. 문항별로 좀 이 세 개, 역학적 에너지는 통합 에너지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에 각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중력 파테션 MGH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MGH를 문자로 치환을 해서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알겠죠? 전기력은 너무 쉬웠고요. 연결물체 20번은 끊어지기 전에 힘 분석하시고 끊어진 다음에 가속도 업칙 쓰고. 그렇죠? 6평 20번도 마찬가지였지만 에너지가 아니었죠. 18번이 에너지였고 20번은 연결물체에서 힘 분석하고 가하수도 판단하고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꾸준히 뉴턴 역학은 꾸준히 계속 수능 전날까지 꾸준히 공부하다가 수능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 세 개 문제 이외에도 운동의 법칙 10번에서 그 자석과 자석 사이에 둥둥 떠있는 공중부양 문제라고 하는데 공중부양은 아니었고 실이 위에 매달려 있긴 하죠. 그렇죠? 떠 있어. 공간이 떠 있을 때도 자기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해서 하나의 개로 볼 때는 그 주고받는 자기력이 전체 무게에 기여를 못한다라는 거 그걸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일반적으로 중화위권 학생들은 틀리지만 상위권들은 틀리지 않는 유형이죠. 그 문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도록 하시고 파동의 성질에서 여러분들 파면이랑 진행 방향이 수직한 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경계를 통과할 때 파면과 수직하게 진행 방향을 그렸어야 돼. 굴절할 때도 이 굴절 방향을 굴절하면서 진행하는 방향을 파면과 수직하게 그림을 그렸어야 돼. 그 느려지면 법선으로 꺾이고 진행 방향이 빨라지면 경계로 꺾인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실수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12번의 정답률이 60%야. 충격적이죠. 그렇죠? 파동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허를 찔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진짜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계가 사선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 잘 틀리는 경향이 있고요. 파면을 주고 이 굴절각과 입사각에 대한 거 물어볼 때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죠? 전체 응시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기본 문항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연력화 17번이 재밌었죠. 온도랑 내부에너지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래서 X축을 시간축이 아니라 내부에너지 축으로 줬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내부에너지 변화량을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과정에서의 흡수하거나 방추한 열 그리고 내부에너지 변화량 하거나 받은 일들을 우리가 U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죠.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일부 까다롭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으면 정답률이 50%대로 잡히고 있으니까 연습 잘 해주셔야 돼요. 즉, 연력학도 비교적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상은 하고 있죠. 우리가 뉴턴 역학 두 문제가 어려울 것이고 전기력, 자기장 그리고 최근엔 전자기 유도도 약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번 시험은 쉬웠는데 전자기 유도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받으시고요. 연력학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문항 그림을 한번 보면 아, 등급컷 등급컷은 예상 등급컷이 47, 43, 37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추정치예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수능이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일 때는 1컷이 47점 정도로 나온다는 거 알겠죠? 수능이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47보다 높게 나옵니다. 재수생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네. 자, 최고답률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력에 대한 정보 주고 힘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빈면방향 중력이 얼마인지 알아내가지고 끊어졌을 때 가속도 또 끊어졌을 때 가속도 그쵸? 그것만 알아내는 문제였는데 아, 27%라는 거는 정말 많이 틀린 거예요. 기본기를 딱 묻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묻긴 물었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뭐 엄청나게 막 정답률이 20%가 나올 문제는 아니었는데 일단 위치난이도라는 게 있었고 앞쪽에서도 시간이 부족한 친구도 있었고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많이 틀린 문제. 이거 봐봐. 가장 어려운 게 27%인데 두 번째가 바로 51%로 정답률이 확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반 정도가 틀린 거예요. 처음이랑 나중에 운동에너지 똑같으니까 퍼텐셜 차이가 2MGH MGH를 라지 P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2P만큼 차이가 난다. 그게 요기량이 손실된다. 그리고 통합에너지 스타일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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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인지 알아내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MGH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MGH를 문자로 치환해서 푸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제가 상반기 때는 MGH를 다 쓰면서 보여줬고 하반기, 특히 지금 파이널 기간에서는 MGH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실전에서는 그 방식이 좀 더 빠르니까요. 이 연력화 문제 X축이 U로 되어 있는데 잠시, 어? 뭐지 U는? 아, 온도랑 비례하는데 이게 T고 2T고 이게 4T다. 그리고 내부에너지 변화량이 U다. 그렇죠? 2U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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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내부에너지 변화량이 온도랑 비례한다는 걸 가지고 내부에너지 변화량 다 찾아가지고 표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표에 원래 1분만 채워도 되는데 효율적인 걸 우리가 생각할 정신이 없었을 거야. 그래서 전체를 다 채워주면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네. 자, 수능 대비 D-MAIN 30 파이널 학습법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단단하게 한 달 정도 남겨두고 해야 될 것들 음? 현장에서는 자주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는 자주 못 만나니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전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좀 해야 될 거는 수능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풀었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심이 들거나 갑자기 시간이 많이 들거나 뭔가 감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30일 전에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요. 교과서를 읽는 거예요. 정독을 한 번 하는 겁니다. 정독 교과서를 정독을 한 번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교과서가 없다.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모른다. 교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눈으로 각인을 해야 돼요. 뭔가 계속 모의고사를 풀고 있지만 계속 머릿속에 들어있던 아주 예전에 공부했던 개념을 가지고 반복해서 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 이게 맞나? 특히 이런 불안감과 긴장감 이런 것들이 수능이 가까이 오면 좀 증폭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되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 교과서를 한 번 정독해주면 좋은데요. 그러면 눈으로 가시적으로 마지막 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죠. 다만 교과서는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는 찾기도 힘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잖아. 교과서보다는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할 때 썼던 개념서라는 것이 있죠. 제 개념서로 따지면 이제 무라일체 개념완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개념서를 정독하시면 됩니다. 제 개념서는 사실 혼자서 자습할 수도 있게 상당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것들만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능에 나오는 것만 넣어놨어. 그걸 좀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넣어놓은 거지. 거기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그 개념서를 속독하라는 게 아니라 정독하라는 얘기입니다. 수능 보기 전에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어와봐. 꽤 많은 학생들이 한 달 전쯤에 개념서를 쫙 읽어보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알겠죠? 개념서가 없을 때는 필기노트 제 필기노트는 거의 개념서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강의가 녹아있기도 하지만 개념서의 압축된 버전이기 때문에 필기노트를 정독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여러분들 가끔씩 내 개념을 안 들은 친구도 있나봐. 그러나 저는 강민우 선생님이 개념서가 없어요. 그럼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으면 그분의 개념서를 읽으세요. 알겠죠? 너무 막 다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는 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능 강사분들은 대부분 수능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게 좋다. 그렇죠? 저는 강사 스타일상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알겠죠? 괜히 여러분 EBS 같은 거 읽지 마세요. EBS 개념을 읽는 건 비추다, 비추. 왜냐하면 EBS가 연계교제이긴 연계교제인데 문제가 연계되는 거지 개념 정리가 연계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리한 것에 교과서가 5종인데 한 종에만 있는 것들 즉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럼 여러분이 읽다 보면 어이씨 강민우 이거 설명 안 한 게 여기 있네요. 아 강민우 이 새끼 안 되겠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수능에서는 공통적으로 5종 교과서에 들어있는 것만 나와요. 그런 것들만 정리해 놓은 게 제 책인데 EBS는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닥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능 개념서 읽으셔야 돼요. 내신 개념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수능에 나오는 것들 이 작업을 한 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초 개념 문제도 또는 추론형 문제 같은 경우도 정확한 원리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수능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빠르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야 돼요. 읽다가 집중력이 날라간다거나 졸리거나 그러면 잠시 멈추고 다시 정신이 맑아졌을 때 다시 또 이어서 읽어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정독을 꼭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알겠죠? 그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취약단원 있잖아요. 취약단원 취약단원이 약간 뭐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 근데 여러분은 이제 모의고사들을 쭉 봤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를 쭉 보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취약단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최근 들어서 안 풀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을 거예요. 맞죠? 한 번 생각해봐. 그런 취약단원들은 감이 떨어져서 그래. 감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감을 끌어올리려면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것보다는 쉬운 문제들을 쭉 푸는 게 좋은데 그런 쉬운 문제들이 쭉 모여있는 책들이 NJ에는 거의 없죠. NJ는 대부분 중상급 이상의 문제들을 연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취약단원 같은 경우는 기출을 활용한다. 기출을 활용해서 취약단원들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을 하반기 때 여러분들 공부 좀 했다고 이제 됐어. 이제 전체 기출을 쫙 풀면서 정리하겠다. 라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상반기 때 여러 번 기출을 풀었던 친구들은 지금 다시 그걸 외울 듯이 다시 푸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각인 효과가 너무 커서 시험 문제 유사 문제가 나오면 과거에 그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예상 문제 위주로 풀어나가요. 낯선 스타일 알겠죠?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낯선 설정으로 주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감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전체를 다 다시 푸는 거는 안 좋다. 여러분 기출을 한 번도 안 푼 게 아니라면 한 번도 안 풀었으면 풀어야 돼. 지금 한 달 남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풀어야 돼. 알겠죠?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어떻게? 나의 취약 단어만 기출은 쉬운 문제들도 모여 있잖아요. 보호의 수원자 모형이 모여있는 책이 기출 빼고 어디 써요. 개념소에 좀 있지만 문제가 많이 모여있는 건 기출 문제집이잖아요. 그래서 제 기출 300 베이직이라던가 또는 플러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제한적으로만 기출을 활용해요. 그래서 감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쉬운 문제들 쫙 풀면서 알겠죠? 감이 떨어진 거는 그걸 하셔도 돼요. 기출의 각인효과가 날라간 거거든요. 알겠죠? 이 두 가지를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그래도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실모. 그렇죠? 실모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실모를 유지. 여러분들 대부분 1일 1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1일 1모를 하든 많이 푼다고 나쁜 건 없는데 실모를 푸는데 푸는데 유지만 하고 보는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실전처럼 응시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후속 조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 후속 조치. 내가 틀렸던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하시면서 추론형 문제들은 그냥 이해했다가 아니라 강의를 보면서 이해하고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속 조치가 뭐야? 반복을 하는 효과하고 그리고 추론형 문양들은 문제의 알고리즘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실모를 유지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거 하셔야죠. 그렇죠? 이거 뭐 제 강좌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실전에 가까워지면 제 모의고사는 특모가 있지 않습니까? 특모? 특모 파이널 1 제가 파이널 1과 지금 2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8회가 되고 이게 9회가 돼요. 합치면 17회나 돼. 그렇죠? 이거 하나도 안 풀었으면 지금부터 거의 1위를 뭐 하면서 가볼 수도 있어요. 알겠지? 얘들이 난이도가 현실적이죠. 그렇죠? 제가 시즌1, 시즌2는 상당히 난이도 높게는 만들었지만 6평, 9평 본 다음에 아 올해는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실적 난이도로 제가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현실적 난이도로 그렇다고 뭐 끝도 없이 6평, 9평처럼 쉽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택도 없고 그거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알겠죠? 그러나 특무 시즌1이나 시즌2 이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낮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들을 좀 풀고 더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즌1, 시즌2 안 풀어본 친구들은 그걸 풀면서 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실물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그 엔제 있지 않습니까? 엔제를 회독을 진행하면서 실물을 같이 병행하면 매우 좋겠다. 다만 이제 엔제를 회독할 수 없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그저께 나왔나요? 최종점검 파이널 최종점검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알겠죠? 1년 동안 새롭게 출제된 신상 기출들 실상 아니고요. 신상 3월부터 9평까지 쭉 받지 않습니까? 신상 기출과 이건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올해 나온 기출들은 각인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신상 기출과 1년 동안 제가 진행한 모든 컨텐츠의 베스트 문항을 200문항을 뽑아가지고 수능에 나오는 20개 주제로 상중한 난이도로 쫙 정리한 마지막 최종점검 책이 출간이 됐어요. N제 회독하기 힘들 경우에는 파이널 최종점검을 이용하시면서 특무 시즌1, 시즌2 푸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돼요. 그거에 앞서 이것 좀 하시고요. 알겠죠? 개념서 정독한다. 기출을 활용해서 취약단원을 보완한다. 그리고 실모를 유지하면서 N제를 회독하는 게 좋지만 회독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회독하는 문제들 문제집을 하나 만들었다. 최종점검을 활용하시면서 수능 전날까지도 물리성적은 올라가요. 여러분들 까먹는 것들을 계속 잡고 개념형 문제가 거의 뭐 한 12문제가량이 개념형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처럼 우리 교육과정처럼 물리가 쉬운 해가 어디 있어? 쉬운 교육과정이 여러분들 공부하기 아주 편한 거야. 나올 수 있는 주제 20개 중에서 20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공부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해봤자 안 되겠구만 그럼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지. 크 인생이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끝까지 알겠죠? 전날까지 당일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고 수능 끝나도 여러분들 논술도 있는 학생들도 있고 정시 전략 짜야 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합격증 받는 그때까지가 입시입니다.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 입시니까 수능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절대 해이해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전략 지원 이런 것들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남은 기간들 잘 마무리하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